어머! 가슴이 생겼어요! 우리랑 항상 100% 리얼이라니까 리얼이 훨씬 낫다 그거 구입하실 때 A 정도 있으세요? 원하시는 컵은 있으세요? 꽉 찬 시? 혹시 원하는 고형물이나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알아보신 거 모티바가 제일 유명하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모티바가 많이 선호하는 팬이고요 마이크로 텍스트 타입을 많이 선호하시고 이게 지금 모티바고요 선호되고 있는 두 가지 라운드 형도 많이 하고 물방 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체형에 맞춰서 원장님께서 추천해드릴 거고요 어? 엄청 말랑말랑한데? 그쵸 엄청 쫀쫀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아 이것도 말랑말랑해 근데 이게 더 뭔가 느낌이 좋은 거 같은데 뭔가 더 쫀득쫀득해는 이게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가장 좋다고 한 번도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확히? 수술 전부를 스토레이션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슴 확대 상담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이 75A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사이즈인지 저도 한번 진찰을 해볼게요 21A에서부터 한 A 정도 그리고 목표는 C컵이라고 하셨고 일전에 봤을 때 체형은 좀 작아 보이시거든요 아마 흉곽 돌려도 작으실 거 같은데 그거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크게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가슴과 내 체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합한 방법을 써서 해야죠 고형을 수술을 한 다음에 이런 정도의 볼륨감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보실 게 어떠세요? 정면도 한번 보시고 옆으로도 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히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하세요 유네 브래지어 사이즈는 C컵은 충분히 나오시고 풀 C 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이게 잘 감당이 되실지는 보고 이것보다 더 큰 것도 감당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사이즈 쓸 수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하고 좀 어색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안 말려진 것 때문에 이거보다 한 단계 줄이는 사이즈를 제가 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사이즈를 넣어서 체크해 볼 거고요 그 정도의 하나 더 큰 거, 하나 더 작은 거는 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컴퓨터로 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수술 후에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전에도 이제 바뀌고 괜찮으세요? 절개선은 이제 겨드랑이로 하실 수도 있고 밑주마저씨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선택하신 이런 마이크로 텍셔 타입의 보형물은 유착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안전해요 그거는 밑주름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꼭 겨드랑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밑주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회복도 좀 빠르질 거고요 통증도 좀 더 적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쓸 우리가 예정인 마이크로 텍셔 타입 보형물이 밑주름과의 조합이 조금 더 맞죠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그 밑주름 하면 퉁터 났잖아요 언제쯤 전화 보일까요? 안 보인다기보다는 옅어지는 걸 우리 목표로 하는 거고요 퉁터 레이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6개월 정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바르시는 연고, 붙이는 또 퉁터 테이프 실리콘 밴드를 말하는 건데 그런 걸 한 1년 정도까지 꾸준히 쓰시게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꽤 많이 옅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붓기가 빠지면 줄어든다는데 약간은 줄어들지만 컵 사이즈가 하나가 차이 날 정도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넣은 고형물의 볼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붓기에 의해서 굉장히 커 보이다가 붓기 빠지면 확 짜서 이런 수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육아왕대 수술이 그렇게 붓기가 많은 수술이 아닙니다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대부분 붓기는 다 빠지고 2주 정도 쯤에 보신 모습이 붓기 더 가, 거의 다 빠진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형성 대세포림프죠 이게 최근 이슈가 되는 거죠 고형물을 쓴 여성 유방에서 발생 환경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시기한 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고형물이었을 때 각도적으로 발병률이 더 많아요, 비율이 우리가 쓸 예정이 거의 스무드에 가까운 이런 매끈한 마이크로 또는 나노 텍스처 타입의 볼륨에서는 발병 확률이 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시기한 암이 더 잘생긴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고 그걸 FDA에서 보고하려고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좋으셨어요, 준비는 다 끝나셨고요 붕셔들의 성격은 결국 utilizar 쌩얼이 더 난 것 같애 이거 상수 나오는 거 같지도 않은데 성격 나왔다 진짜 아, 상수 나오는 거 같지도 않은데 아, 괜찮아 가스 다 빼앗는데 수면가스 네? 수면가스?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정신인데? 에? 에? 왜요? 에? 왜? 왜요? 계속 이러잖아 어머! 가슴이 생겼어 많이 안아프죠? 뭔가요? 다 꺼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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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줄까요? 이거 먹어도 되잖아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지금 먹으면 안 돼 물부터 먹어야 된대요 아아 이거 안 해 향이 너무 좋아 다 꺼부지 드셔보실래요? 왜요? 나는 좀 이뼈고 한 입만 먹어봐요 한 입만 먹어봐요 아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아파 하늘에서 먹는 거 같아 자 지금 느낌 여기 라인도 그렇고 약간 여기도 그렇고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고 다음날 막 계단 내려가면 다 후들후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아 그럼 그런 여기가 막 아휴 불을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 먹었어 압박해놔서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은데 내일 붕대 풀고 빨리 보고 싶다 차라리 재 볼게요 네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요 어때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고 진짜 팔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직 모양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2편에서 볼게요 안녕